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 이번에 아마 제주도 상의에서 열린 하계포럼 대한상의 아마 주최모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아는 일이지만 그래도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 번 더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이 나왔네요. 이 창룡하는 총재는 상당히 국제적인 시각을 imf에서 근무했고 adb에도 근무했고 또 명문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도 했고 서울대 교수도 계시고 제직하셨고 그리고 비교적 이제 관 출신이나 하는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소신발언을 좀 자주 하는 편이고 전체를 좀 많이 이해하는 그런 측이죠. 국제기관에서 많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뻔히 보이는 한국의 앞날 잘 이야기를 했네요.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뭐냐. 뻔히 보이는 앞날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뻔히 보이는 앞날 뭘 하면 해결될 수 있는지도 해답이 다 나와 있는 문제를 정치적 의사결정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가 5년 터로 계속해서 성장률이 1%씩 계속 이렇게 축소되어 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뻔히 보이는 앞날이지 않습니까. 뻔히 보이는 앞날. 조금 양식이 있는 사람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을 여기 이제 오늘 보니까 조선일보에 과거에 이제 주피를 하셨던 강천석의 고문이 쇠퇴와 번영의 갈림길에 선 한국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쇠락의 길에 들어선 거죠. 그런데 미래일이라는 것은 항상 가능성의 영역이니까 또 잘하면 또 그런 방향을 털 수가 있겠지만 현재대로라 하면 쇠퇴와 번영의 갈림길은 이미 넘어선 거죠. 그게 성장률이 1%씩 내려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늙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 그런데 이제 오늘 하계세미나에 이제 참석한 이 창룡 하는 말씀 잘했네요. 일본은 부자 노인이고 한국은 돈 없는 노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상수지 흑자를 남긴 시간이 일본이 50년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 40년 정도 막대한 경상수지를 남긴 겁니다. 한국이 여러분 경상수지 흑자가 본격화된 것이 외환위기가 끝난 이후죠.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외자산축적 그러니까 배당금이라든지 이자를 만들어내는 대외자산축적이라는 것이 양이나 이런 면에서 일본과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한국이 일본의 소득은 따라잡았지만 자산 측면에서는 아닙니다. 일본은 잘 사는 노인 배당금을 계속 받는 노인 한국은 돈 없는 노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주 뭐 그 현상의 본질을 짧고 명료하게 정리를 했네요. 고령화 사회라는 점에서 한국이 일본의 경제상황을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네요. 인구 구성비 변화만큼 한국과의 앞날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도 없습니까 한국의 약점은 출산율이 더 낮아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일본은 1970년대 90년대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해외 투자를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배당금을 많이 받는 재산이 풍부한 잘 사는 노인이 많습니다. 이 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총재께서 말씀하신 것이 한국의 젊은 층이 훨씬 역동적이고 케이팝 같은 것이 발전하고 있고 장점을 갖고 노력해서 일본처럼 20년 고생하지 않고 빨리 경제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일본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이 좀 유연성이 강하고 좀 진취적이죠. 얼마 전에 영화계에서 오랫동안 종사해 본 분이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일본 영화는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듣고 일본인의 속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보면 주어진 털 속에서 뭔가를 만드는 건 잘하지만 털을 깨우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그런 한국인들의 장점이 있고 그런 장점이 한껏 여러분들 발현됐던 데가 1960년하고 1970년대인 거죠.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일어서는 길은 정치적 합의를 통해 청소를 계속하는 겁니다. 청소 작업을 우리가 흔히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놀고 먹는 사람 줄이고 한 사람이 할 일을 20명이 하는 공공영역도 줄이고 자르고 피 좀 흘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이기는 거죠. 경제학은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면 그렇게 잘 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가야 될 때 들어가야 되는데 썩은 부분에 계속 돈이 들어가게 되면 내려앉는 거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인치하고 똑같은 겁니다. 병생기면 잘라내고 수술하고 그렇게 하면 나라도 벌떡 일어설 수가 있는 거죠. 여기 경제학자답게 말씀 잘 안 내요. 해고된 기관정부의 사회안전망으로 생활이 보장된 상태에서 새 산업으로 인력과 자본이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는데 한국이 가진 구조가 유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돈이든 인력이든 간에 생산적인 영역으로 계속 재배지가 돼야 되는데 그 혈관들이 다 좁게 좁은 겁니다. 혈류가 흐르지 않는 거죠. 원리는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그렇게 못하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계속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참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를 이창용 한은 총재께서 아주 잘 표현했는데 중국 특수회치에 구조계획을 안고 10년 허송세월을 보냈다. 2010년이 아주 좋았던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도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을 어중간한 상태지만 그래도 했기 때문에 2000년대에 한 10년 정도 굉장히 잘 나갔던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구조계획다운 구조계획에 대한민국은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거죠. 그 이야기를 이창용 한은 총재께서 하신 겁니다. 나라가 계속해서 역동성을 유지해야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해외영도 많이 다닐 수 있고 지갑도 두둑해지고 이렇게 할 건데 참 뻔한 걸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나라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선거까지 장악을 해 가지고 전혀 그동안 고민거리가 아니었던 선거가 무너진 상태니까 이거는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이 비용을 치르게 될 일이다. 아무도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성력이니까. 이거는 뭐 경제적으로 대중영합주의 같은 그런 포퓰리즘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인 거죠. 정치가 모든 영역을 다 장악하도록 그렇게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정치가 모든 영역을 다 장악하는 그런 종류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 참 위험한 거죠. 아무튼 답은 다 나와 있는데 실천은 못하겠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보안 도덕놈들의 시리즈 1권에서 5권 정도가 상반기에 모두 다 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참 이 선거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보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선물도 해 주시고 계셔서 선거를 지키는 일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